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레인의 게임 반가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 다음 시즌의 트레일러가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이랑 이거 같이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코멘트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무기인지 그리고 그거 그냥 한번 여러분이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그럼 눈은 달린 것 같다? 오 이거 봐요. 여러분 이거 무엇인지 아시죠? 이거는 리바이아선 입니다. 그 첫 번째 레이드는 리바이아선 레이드 였어요. 이거는 그 우주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저는 특히 리바이아선 레이드 돌아올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 레이드를 진짜 다시 하고 싶긴 해요. 아 이거 봐요. 리바이아선 돌아왔어요. 이거 레이드인가? 다 좀 번경되었어요. 다 좀 번경되었어요. 원래 이렇게 안 보였어요. 근데 이건 리바이아선 레이드 맞아요. 여기 한번 무기 확인해 봅시다. 여기는 이거 보세요? 이거 핸캔인가? 아니면 이거는 새로운 경위 보존 무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월드는 새로운 월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추척 라이플이에요. 이것도 새로운 무기이에요. 고스트도 귀신, 고스트 참 예뻐요. 특히 이 고스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방어구는 참 멋있긴 해요. 안타깝게는 그냥 그 헌터 방어구 잘 안 보이지만 타이탄 방어구는 마음에 들어요. 특히 헬미씨 참 짜딘해 보여요. 마음에 들어요. 네 이건 추척 라이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헌터 망토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그 망토는 망토는 안 입는 안 쓰는 것처럼 보여요. 약간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다른 거 약간 그 빨간색 점도 나오고 여기 다시 그 핸캔 아니면 포조묵이 보이네요. 계속 봅시다. 아 진짜 전 르바이아돈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건 아마 새로운 자동 소총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스트링아인 것 같아요. 어스트링아는 메이산 냥꾼이라는 핸캔이었어요. 이거는 엄청 좋았어요. 옛날에는. 진짜 이거 돌아온 것이 참 마음에 들어요. 계속 봅시다. 어 네네네. 이거 봐요. 네 이거는. 오. 한번 좀. 돌아오시죠. 한번 다시 왼쪽에 보고 싶어요. 아 이거는 아마. 융합 소총인 것 같아요. 자동 소총? 그거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새로운 섭클라스는. 솔라입니다. 나이스. 봤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거 한번 다시. 다시 융합 편해 봅시다. 이거 무엇인지 아세요? 네 이거 충신입니다.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진짜 좋아했던 스나이퍼에요. 왜냐면. 보종. 에임 보종. 엄청. 엄청. 엄청 심한. 무기였는데. 그냥. 거의. PVP에서 모두가 이. 스나이퍼를 사용해 봤어요. 특별한 점은. 옛날엔. 이 무기는. 빠른. 무장과 스냅샷. 그 조합이 있어서. 진짜 좋은 무기였어요. 우리 그거. 꼭 파밍 해야 돼요. 그런데도. 아마. 특수탄 변경이 있어서.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저격적으로 많이. 사용할까.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PV. 그냥. 전 지금 PC에요. PC는 그렇지 않을텐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콘솔에는. 이미 사람들이. 스나이퍼를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 특수탄 변경이 있어서. 아마. 또. 덜. 쓰게 될거에요. 근데. 이거 무기. 들어와서. 좀. 궁금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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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기는. 에하스. 에어스. 데스티니2의 에어스 루나였어요. 에어스 루나였어요. 에어스 루나. 에어스 루나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핫한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마이덴 미니티블도 들어올거에요 멋있으세요 아 이거는 이번 시즌에 새로운 경위 보존 무기에요 이것도 데스티니 1 무기 였어요 그래서 네 이런 효과가 있어요 데스티니 1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길 처치한 다음에는 재단전 하고 그리고 이거는 2발 쏘는 무기에요 파동 무기 2발 발용한 근데 그 다음엔 한꺼번에 6발 쏘었어요 그래서 참 강한 무기 였었어요 이번 데스티니 2는 어떤 효과인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원래 보존 무기를 엄청 좋아해서 이 무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우 새로운 음 우주선이네 아 이거 봐요 이거 이쁜데 버지 스타일이에요 참 예뻐요 참 예뻐요 이거 아마 알류 엄청 잘 받을거에요 아 이거 이거는 아마 음 그 바이아던드 랍인가 그거 참 궁금해요 다이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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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도 진짜 그냥 해골처럼 보이는데 진짜 잔인해 보이는 음 방어구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아 어떤 어떤 삽글라스인지 그건 참 궁금해요 와우 멋있다 이거 봐야 너무 멋있는데 아 전 하이프 진짜 늘고 있어요 하이프가 많아요 밤 다이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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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저처럼 하이프댄지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전 오늘은 전 오늘 리셋에 방송할거에요 그래서 여러분 리셋에 저랑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면 한번 제 트위치 채널에 오세요 그럼 구독을 아직 안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전 이번 시즌 다시 데스티니 영상 많이 할거에요 그냥 다른 게임에 대한 영상도 하고 여전히 데스티니 이제 주로 콘텐츠이니까 콘텐츠를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리셋 열심히 게임합시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